안녕하십니까 원주의 산장직입니다. 오늘은 세트장에 장난하는 딱사집 3개하고 청와반의 동료를 찾아다녀 봤습니다. 요거에 지금 딱사집을 갖다가 우리 청와반 세트장에 헷떼에 매달아 놓은 상태인데요. 3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딱사의 암컷이 가까이 와서 새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네요. 여기는 지장면 보통료에 있는 청와반의 동지입니다. 작년까지 여기서 살았었는데 금년에는 또 찾아오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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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